2, 2, 3 고마! 고마! 어! 된거 같은데! 됐는데? 됐어! 됐는데! 컴퓨터는? 스마트 컵! 네 세유 형 만만 먹었어? 이제 먹으려고요 형 모자 쓰니까 엄청 크지? 좀 커 머리가 들어가는데? 너희씨 머리 작아서 좋겠다 얘 나도 머리 잡고 싶어 팔이 커지는 이유가 형이 좀 머리를 작아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?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형은 어깨가 있어도 괜찮아 아 맞나? 네 텀놀 왔어? 응 텀놀 왔어 왔어? 좋아 고! 그렇지 뭐지? 진짜 가면 갈수록 세져 가면 갈수록 세져? 네 어디까지 갈 건데? 그래 야 빨리해 나 똥려 이리와 아 아 배 아 아 또 배 아파 아 vista? 중민들 와 진짜 똥마려 이리와 아 진짜 배 아파 됐어? 된다 으아 어때? 됐어? 아 조금 찌린 것 같은데? 아 아파 하나 해먹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글쎄거 으아아아악!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! 아팔이라고 왜이러했다니까! 아무튼 들어가면 네가 죽는다니까. 아 힘들어.. 둘 둘.. 고마! 와.. 와.. 오.. 5분 됐어! 5분됐어! 5분됐어! 생선 같은데.. 됐는데.. 됐어! 됐는데! 형님. 형님. 어때 좀 세진거 같아? 너도 세졌어. 세졌는데 형이 더 세져서 그래. 배틀에잇 해. 배틀에잇. 한국에서 8명만 뽑는데 딱 나간거 아니야? 대단하네. 심지어 마이너 70kg 4위까지 등급. 마이너스 70kg 1위 가야지. 형이한테 일러야지.